TN 투데이입니다. LG그룹의 사세경영시대가 열렸습니다. LG그룹은 오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고 구본무 회장의 후계자인 구광모 상무를 회장으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40대 총수의 등장으로 한층 젊어진 LG그룹은 앞으로 신성장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고 구본무 회장의 장남 구광모 상무가 지주사 LG의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LG는 오늘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해 구상무를 사내 이사와 지주사 회장직에 선임했습니다. 주총장의 분위기는 차분했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구 신임 회장과 하연회 부회장의 복수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구본준 부회장은 경영일선에서 전면 물러나고 연말 임원인사에서 퇴임할 예정입니다. 구 회장은 만 28세 때인 2006년 LG전자 재경 부분에 대리로 입사했고 LG전자와 주 LG를 거쳐 8년 만에 상무 자리에 오르며 고속 승진했습니다. 바로 이전 직급이 상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번에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은 예상을 뛰어넘은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LG 측은 선대부터 쌓아온 LG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인 회장 자리를 오랜 시간 비워두는 것보다 조기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 회장은 이사회 인삿말을 통해 그동안 LG가 쌓아온 정도 경영이라는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전장 등의 영역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LG전자는 GKW 인수로 자동차 부품 라인업을 확대했고 국내외 로봇 개발업체 지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구 회장이 선봉에 나선 만큼 젊은 감각으로 투자와 기업 인수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수가 바뀐 만큼 하반기에는 인사와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